안녕 댕댕아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야 우와 나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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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쁘게 나와 응 난 모자리카 할 거야 왓? 하하하 못생겼으니까 너 나오면 노란 딱지부터 형우라서 형우냐 알람쥐 없고 깜짝하네 자 오늘은 마곰탈쥐맵을 준비했습니다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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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작 제작대님이 만드셨고요 클릭하면은 이 뱀은 마곰탈쥐입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마곰을 찾아서 권력을 취득하세요 양털은 붙을 수 있어 양털 뭐? 뭐? 양털 양털 저 녀석들보다 빨리 찾고 말꺼야 내가 빨리 찾아서 다 죽여버렸어 이야아아아아아악 불타올나라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야 이거 마곰 아니야?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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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요로로 넘어가자 요로는 외버가 외버에요 오 여긴 미로인가 본데? 어? 누가 상자를 열었다고? 누구야 뭐고요 너냐? 이 핑크머리 녀석 나 아니야 나 양태 캐고 있었어 나다 아 이 녀석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네 블레이즈 가루 이런 거 들고 있고 말이야 어? 나를 죽인다면 요루루 인형을 얻을 수 있지? 아 절대 죽이면 안 되겠다 자 빨리 길을 찾으세요 어 찾았다 어디야? 안 알려주지 여기다 자 빨리 올라가세요 자 요루루님 올라가세요 요루루님이 오늘 점프백 교육이 있겠습니다 떨어지면 이 김치 사댁이 맞는 거예요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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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매주 Jesús 냅둬도 떨어집니다 냅둬보세요 떨어지면 요루루님이 점프대도 진짜 못하거든요 자 이거 프라이팬으로 위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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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apartments 날 밟고 있어? 으아아아aal 진짜 떨어지네? 아 밀 밀.. 밀.. 밀지 마아 UT 너무 어렵다 자 이런 점프님도 못하면 어떡해 ambre 자 늦게 오는 사람은 칼로 던져줄거에요 3초 안에 오지.. 이 녀석이.. 어 유로루 온다x2 유로루 화이팅 이 녀석이 아까부터 프라이핀 맞을래 너? 야야야 저 기다려봐 야 저 녀석 봐라? 유로루 디비템 마검 있는데 왜 암모 나가면뚱 왔다 자 보자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뭐야 유로루 뒤에 숨어있네? 자 문제 1 댕댕이의 실물은 bts 멤버죠 이 사람과 닮았는데요 누구일까요? 자 1. 정국 2. 비 3. 진 파 슈가 유로루님 네? 여자 멤버로서 댕댕이는 누구 닮은거 같나요? 솔직히 같은 멤버지만 너무 잘생긴거 같아요 댕댕님은요 누구 닮았는데요 개인적으로? 개인적으로 bts에서 비주얼 담당을 맡고 계신 비님을 닮지 않았나 어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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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녀석들은 날 매장시키려는건가 젠저 잘생기려는건가 어 맞아요 맞아요? 어 아닌거 같애요 어 아닌거 같애요 댕댕아 니가 널 닮은 사람을 빨리 들어가봐 그..그러면 안될거 같은데 야 닮아봐 니가 니가 개인적으로 맞춰봐 빨리 들어가봐 아 이건 당연히 b지 너가 b가 닮았다는거야? 아아아야만 아닌것 같다 그러면 진인가? 어 진이요 진이야? 들어가иф 어 아닌데 b인데 150ERRON 나 죽었어 오케 문제 2 유루루는 아이돌 멤버 땅댕씨와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는 누구일까요? 땅댕씨 역시 이굣주지 이겁죠 아닌가보네 그럼 요루루가 맞추게 해보죠 아 벗으세요? 1번 소개시는 유나 2번 블랙핑크 제니 3번 레드벨벳 아이린 아니 요루루는 저번에 자기 막 유나 닮은 것 같다고 아 저 그런 말 안했는데요? 아 내 생각에는 블랙핑크 제니 닮은 네? 닮은 제니에요 당연히 아이린이지 아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? 아 어딨어 아 이러면 유나밖에 안 남네? 유나는 아니고 아무래도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요루루루는 장원형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? 장원형일 거야 역시 여기 있네 다른 답이 있네요 여기 아니에요 가장 무답이라고 장원형 야 길이 많네 여기 문제 3 댕댕이가 짝사랑하고 있는 멤버는? 어머머 1 진흙대 2 요루루 3번 단미호 4번 김미아 네 솔직히 제가 녹화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요 댕댕님이 한 번씩 제가 녹화를 할 때 저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얼굴이 빨개졌다? 얼굴이 붉혔어요 얼굴이 붉혔어요 얼굴이 빨개졌는지 알아요? 왜요? 고백 화가 날 것 같아 음음 제가 이 상황의 기회를 삼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진짜 죄송하지만 댕댕님 제 탭 아니시거든요 하하하하 그럼 요로로 내가 한 번 들어가 볼게 요로로다 이거 진짜 피곤하다 아아 아파 아아 내가 볼 때는 쥐늑대야 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쥐늑대야 어! 정답! 아니 뭐야 둘이 뭐야 뭔 사이요? 어이 알려 하지마 혹 넌 내 눈앞에 나타나 어 뭐야 문제 4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인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한 이 남자는? 1 엄기환 내 실명 2 잉여맨 나 아이와이맨 내 마크 아이디 구독자 103만명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나 자 이 중에 정답이 뭘까요 요로로님?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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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어? 야 마검 쓰지도 않았는데 죽었어 모르겠어 뭘까요? 하아 이것도 몰라 당연히 103만명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됐지 아 내 생각에는 엄기환 같은데? 어어 어우 모두가 정답이네 야 이거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쵸? 누가 만들었는지 알 것 같다 그냥 문자에 여맨님이 냈죠 아닌데요? 삐 다음 스테이지 어 뭐야? 다음 스테이지는 다이아곡갱이를 만드세요 뭐죠? 깜짝 놀랐어 야 야 댕댕이만 막아먹거든? 댕댕아 니가 파 그거 맞아 맞아 파요 파 내가 이 녀석을 이 세상에 풀어놓겠어 빨리 다이아곡갱이 만들어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냐 빨리 해봐 나도 싫어 해 나도 싫어 야, 마구를 죽여라고 봐. 아, 나 풀렸어. 죽어라. 죽어라, 강아지. 야, 안에 더 있어! 야! 안에 더 있다고? 아아악! 야, 아파, 아파, 아파. 아파, 아파, 아파. 됐다. 야, 물리쳐. 해봐, 해봐, 해봐. 아, 벌레 좀 없애봐. 어우, 지금. 자, 가자. 너에게 교육을 신청한다. 야, 일로 와봐, 너. 야, 우리 팀 맺자? 야, 루루, 너 일로 와봐. 왜요? 저 이런 거 있어요. 너 망원 없잖아. 일로 와봐. 야, 망 없진. 야. 망 없진? 너, 공주라고? 너 이런 거 없지? 너, 공주는 없는데? 저, 저 옆에 있는 바퀴블레한테 뽀뽀하고 와. 어디요? 아, 진짜 이런 데? 아아아아악! 오메고! 그러면은, 저 댕댕이라는 바퀴블레는 어때? 쟤한테 뽀뽀할래? 너는 안 되겠다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하하하하하하하 구애뽀! 빠악! 딩댕 이리 와봐, 너. 멍멍! 나 카짜야, 이제. 괜찮은 잘지는구만. 이씨! 마건도 없는 게! 마건도 없는 게. 너는 없잖아. 으아아아아악! 하하! 야, 뒤에 뒤에 뒤에! 뭐야! 야, 이거 뭐야. 죽였어 죽였어 너무 미끄러 벌레들이 나와 여기서 공산수레다 아 공산수레다 여기 타보세요 타면 죽는 수레 지금이야 도망가려면 지금밖에 없어 넌 뭔데 너의 엔딩을 보고싶나 아 이게 엔딩인거 같은데 엔딩님 보여주시면 안될까요? 안된다! 자 지나가기 전에 뭘 해야하는지 알고 있겠지 어 어 어 어 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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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원하시는거죠? 아 댕댕님 역시 잘생기시고 역시 이계맨 유튜브의 최고의 멤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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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르르 야 될 때까지 시켜 될 때까지 시키자 이걸 양손에 껴줘야겠다 얘네를 요르르 해 우와 요르르 애교는 안 통하는거 같은데 에어도 안된다고? 어떻게 해야되냐? 아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은 오빠라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오빠라고 한번 해보자 오 오 하자마자 뭐해 뭐지? 뭐가 타나는거지? 어 어 뭐가 좋지?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거든?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뭐든 그걸 저 입에서 나온다면 죽이지 않을까? 그건가? 노르르? 그거 하자 그거 뭐할까요? 이쁘게 태어난건데 너 귀여운 척 할 때마다 재수 없지 헉 근데 나도 참 피곤하다 난 귀여운 척 하는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거거든요 난 꼭 꺼질냐 뭐야 요르르 애교를 죽였다? 이게 무슨 일? 해치웠다 해치웠다 가자 내 애교는 세계 최강 자 엔딩이네요 야 여기 바퀴볼라가 참 많이 나왔었지 나다 와 여기 너무 진짜 볼병맛에 치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지 뭐야 lit chega에서 말하는건데 넌 재수 없었어 넌 따라잡히녀 죽는다 어? 야 걷는게 더 빠른데 디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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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자 마거팔쯤에 엔딩이 나왔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재밌게 볼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